슬래시 사진 등호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방송화명 캡처 비디오스타에서 양동근이 최근 트로트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양동근 새 모취리 로빈 데이아나 진주영 김종석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양동근은 해외 진출과 정치를 한다는 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부록이 되니까 제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더라구요. 어떻게 하다보니 그런 말을 했네요 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가족들을 위해 힙합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스윕을 위해서 트로트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곡으로 활동하진 않아요 라고 전했다. 그러자 mc 박소현은 오늘 그럼 가족들을 위해 한 곡 합시다. 분유값은 벌어야죠 라고 말했다. 그는 홍진영에게 잠깐 교육을 받았어요 라며 간드러지게 곡사랑의 택배를 불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